안녕하세요 아이유TV에요 지금 홍콩에 왔어요 네 왜 왔어요? 다시 갈까요? 제가 와 있는 게 싫으세요? 홍콩에 왜 왔어요? 저 이제 처음으로 해외 콘서트를 홍콩에서 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홍콩 첫 팬 미팅이 아닌 첫 콘서트를 하러 왔습니다 코끼리 코끼리 반길 비눗방울 팍 입 Ichy 아연이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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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lusion 으음 이쁘다 아저씨 찍으시는 거예요? 옷에 대해서 아무 말 못 하시게 자, 봅시다 어디서 주시는 어떤 옷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입술 좀 바를게요 입술 생성분 아 그러면은 이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입술을 다 모자이크로 만들어주시겠어요 세게 가는데? 와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생소하네요 저 제 여기에 싱거에 아이오용 싱거에 호피가 이렇게 걸려있는 이게 목티면 좋겠는데 만들어봐라 아이오용 제 생각에는 주희씨가 이번에 두 마시멜로그 섹션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는거지 거기에 어떻게 해요 맞나요? 아니에요 본인의 명예와 지위와 갓 주위의 명예를 알고 준비 준비 소홀히 했죠? 얼굴 왜 빨개졌어요? 이렇게 그냥 현실적이지 않은 의상으로 구색만 맞췄다 이거 제가 입을 수 있어요? 아니에요 레이어드는 레이어드 할 것 준비하지 않았다 아이오용 어려운데 아니에요 카메라 좀 끌까요? 저 좀 땜지실래요? 아이오용 아이오 변신합니다 변신 두 바퀴 돌아야 되나? 두 바퀴 돌아요 편집점이 근데 선생님 선생님들이 변신이 없어 언니들 어떻게 놀아주면 해줘 박수 하나 좀 할게 여러분 여러분 은지 이 내 운명을 고정며 눈을 감고 걸어도 나는 길을 걸지 사라져버린 Sommertime 너의 주문이 나를 비추던 Sommertime 기다리기만 하는 내가 아냐 나를 타자 두 번 내게 돌아온 Sommertime 찬바람 끄면 짠! 네, 콘서트가 끝났습니다. 정말 매력이 있었어요. 홍콩 콘서트는 다른 표현보다 정말 관객들이 매력적이었다. 완전히 반해버렸다. 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. 다 같이 뭔가 즐긴 기분이 들어서 너무 그래서 기분이 좋고 다음에 홍콩 다시 오면 그때 노래 더 잘할게요. 홍해나들 홍해나들한테 약속하고 저는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뒤풀이를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. 오늘 제 뒤풀이 룩인데요. 밥 먹으러 가시는데 엄청 꾸미셨네요. 저희가 홍콩에서 홍콩이 되게 클럽 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어서 저희가 한번 그냥 견학자 그냥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고만 오겠습니다. 이따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봐요. 못 만날 수도 있어요, 오늘은. 저희 돌아가는 공화 면세점입니다. 어젯밤에 뒤풀이를 못 찍었어요. 어디 가셨다고 제가 제 카메라가 따라올 수 없는 곳이라 그래서 파인애플 배웠어요. 어제 제가 홍콩 클럽에 갔다 왔었어요. 되게 재밌었어요. 하지만 찍을 찍기는 좀 어려웠죠.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이유서가 아니고 너무 어두워서 너무 어두워서 어둡지만 않았으면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어두워서 홍콩 과자가 진짜 맛있어요. 저도 해외에 나갔다 오면 과자 사가지고 팬분들 좀 두겠고 저도 먹고 저는 한 번도 못 먹어 본 것 같아요. 그랬어? 그랬나? 팬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빠는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과자 알레르기 같은 거 있다고 내가 묻은 것 같은데 과자 먹으면 막 이렇게 못생겨지는 그런 알레르기 홍콩 일정이 다 끝났어요. 이렇게 소감 한마디 홍콩 일정이 다 끝났어요. 홍콩 일정이 다 끝났어요. 제가 첫날 야경 보고 이런 걸 못 찍은 게 너무 아쉬운데 황토 오빠가 네 나 오늘 느낌 아니야. 자 다시 어? 촬영? 내가 촬영하러 왔어? 홍콩 일정이 끝났어요.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. 홍콩 오빠가 오늘 느낌 아니야. 내가 너 촬영하러 왔어? 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찍어달라고 하지 못한 게 들어오고 하니까 홍콩은 그냥 첫날 둘째날 다 너무 재밌게 놀다가 가요.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빨리 이걸 끝내고 싶으신가요? 정한타 씨 어 홍앤아 너무 매력있고 정말 너무 매력이 폭발하셨다 어제 그래서 아이유가 너무 반했다 어 정말 최고의 밤이었다 번역하기 쉬우시라고 자막 자막 넣기 쉬우시라고 어 또 오겠다 반드시 더 재밌게 놀자 그때는 홍콩어 공부 방동어 공부 많이 하겠다 꼭 늘어서 오겠다 약속한다 어제 정말 너무너무 넘어왔어요 그래서 4수 만나면 좋겠고 저 이제 이걸 보고 계실 한앤아 한앤아 분들 한국의 앤아 분들도 제가 또 조만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티비 아이유티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아이유티비는 언제일지 그거는 이제 한터씨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나 오늘 느낌 아니야 이러면 못해요 저희 한터씨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서 한터씨 컨디션 드실 때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응 나나나나 이제 우리 밤아이티비에서 또 만나고요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